지금은 거의 우리가 대화하듯이 하는 쪽으로 프로그래밍 언어가 발달을 하고 있다. 그러면 앞으로의 세상에는 아이들이 컴퓨터야 나 이런 앱을 만들고 싶어. 이렇게 이렇게 해보렴. 이러면 만들어준 세상이 오기 때문에 그런 언어들을 굳이 이렇게 섬세하게 배울 필요가 없다는 얘기가 요즘 많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요. 제가. 많이 들었죠. 아 예 제가. 사실 제가. 그럼 이 책의 목차를 구조를 한번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아 네네. 사실 처음에 이제 말하는 내용들은 진짜 프로그래밍 혹은 프로그래밍 언어 개발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뭐 하는 사람들이냐를 설명을 해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어떻게 보면 제가 강의를 한 3, 4년을 했거든요. 하면서 느꼈었던 거는 도대체 어디까지 말해야 되는가. 그렇죠. 이게 사실은 가장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조금만 더 들어가도 사람들이 혼란스러워하고. 여기서부터 조금 덜 설명을 해도 사람들이 너무 얕게 알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 적정 라인을 잡아가는 게 진짜 너무 중요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이 적정 라인이 여기 담겨있는 부분들입니다. 딱 그 프로그래밍 언어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 하드웨어들 아까 말씀하셨던 부품들 CPU라거나 메모리라거나 하드디스크라거나 이런 애들. 그런 애들에 대한 설명들. 그런데 그런 애들도 그냥 기계적으로만 설명해서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래 알겠는데 그게 뭐 약간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프로그래밍이나 IT 세상은 다 우리들 삶에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꼭 말해줘야 돼요. 우리들 삶에서 이걸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를 꼭 이야기를 해줘야 사람들이 거기서 IT가 너무 먼 얘기가 아니구나. 다 내가 쓰고 있는 거구나라고 이해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딱 그 하드웨어들 얘기하지만 그 하드웨어들이 실제로 우리들이 프로그래밍 프로그램을 쓰는데 어떤 식으로 같이 돌아가는지. 우리가 카카오톡이나 포토샵이나 어떤 특정한 프로그램을 쓸 때 해당하는 하드웨어들이 어떻게 우리랑 같이 함께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내용들을 왜 우리가 낯설어 할 수밖에 없는지.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요. 그래서 OS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대신 그런 것들을 다 컨트롤해 주니까 뭐 그렇다 뭐 이런 내용들 설명을. 그래서 앞단에서는 진짜 개발자는 뭐 하는 사람이고 프로그래밍 세상이 그냥 전반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를 설명을 하고요. 이제 중간 3장부터는 실제 우리들이 서비스를 사용할 때 일어나는 일들. 그래서 이것들도 사실은 되게 재미있는 얘기들이거든요. 우리들이 살아갔던 세상의 얘기들이고 제가 어렸을 때 있었던 얘기들이고. 이제 저는 국민학교로 나와서 제가 다닐 때 초등학교로 바뀐 케이스이긴 한데. 어제됐건 그때 이제 대한민국에 있었던 일들. 뭐 이런 내용들이 사실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이잖아요. ADSL, BDSL, 한국통신 뭐 이런 것들. 01411, 01411. 통신 모뎀 쓰단 시절. 맞아요. 모뎀, 천리안, 하이텔 이런 시절들. 그 시절에 대한민국에 일어났었던 변화들. 그런 것들을 통해서 IT 세상을 살펴보는 거죠. 그래서 IT 세상이 실제 우리가 사용하는 서비스들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네트워크라고 하는 되게 중요한 개념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토대로 양 사이드를 살펴봅니다. 여기서부터는. 그래서 서버라는 걸 조금 더 처음에는 크게 보고 왜냐하면 서버가 좀 낯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클라이언트는 사실 우리들이 사용하는 거라 좀 익숙하거든요. 그래서 서버 본 다음에 이 클라이언트와 서버 중간에 있는 개념인 API와 JSON. 이게 사실은 계속 끝까지 제 발목을 잡았던. 너무 어려워하셔가지고. 그렇죠. 어떻게 설명해도 어려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되게 많이 고민했었던 챕터예요. API 챕터가. 그래서 제가 내린 답은 처음에 개과를 설명을 하고 그 개과를 굉장히 추상적으로 설명을 하고 그다음에 이거를 구체적으로 들어가면서 반복하는 방식으로 설명을 하는 게 제가 생각했었던. 그러니까 제가 경험으로. 터득한. 네. 터득한 정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리 무슨 비유를 들건 아무리 뭐 유학이거나 어떻게 하든 몰라요. 모를 수밖에 없더라고요. 비유만 생각나고. 네. 맞아요. 그래서 API라는 거는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사람들이 낯설어서 그래요. 맞아요. 이게 낯설고 내 세상 얘기가 아닌 느낌이 들어서 이것들을 반복해서 보다 보면 점점 익숙해지고 반복해서 보다 보니까 점점 아 이게 이거구나라는 걸 알게 되고. 그렇게 만들어내는 챕터가 이제 사장이고 그다음부터 이제 클라이언트로 넘어가서 어플리케이션이랑 웹을 봅니다. 이게 딱 두 개의 기둥이거든요. 우리들이 사용하는 프로그램 서비스의 두 개의 기둥이라고 하면 어플리케이션 웹이어서 이거 두 개의 특징이 굉장히 달라요. 그래서 이 다른 특징 때문에 실제 개발을 할 때도 다양한 어떤 이슈들이 일어나고 실제 회사 안에 들어가서도 개발자마다 어플리케이션 개발자는 이렇게 얘기하고 웹 개발자는 이렇게 얘기하고 이거 두 개가 달라지니까. 그래서 이 두 개의 차이점 특징을 딱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설명하는 챕터 여기까지가 6장까지가 이제 전반적인 큰 그림에 대한 내용이었다면 7장부터는 DB 쪽으로 넘어갑니다. DB는 조금 더 이제 독립적인 부분이에요. 다른 이 연결된 부분들보다. 그래서 DB 쪽에 대한 DB가 어려운 이유들 데이터베이스가 어려운 이유들 그쪽이 약간 보수적일 수밖에 없는 이유들 이런 것들을 좀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데이터베이스를 설명할 때 제가 이제 공부했었을 때는 시중에 나와 있는 책들을 보면 너무 이제 전문적일 수밖에 없는 분야다라고 느꼈었었어요. 그때는.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제가 또 사람들이 가르치고 보니까 데이터베이스라는 이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특히 이쪽을 사람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이미 사람들이 많이 쓰고 있네라는 게 좀 보이더라고요. 그게 엑셀이에요. 그래서 엑셀 쓰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엑셀을 토대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를 이해하면 뭐 그 안에 있는 인덱스 뭐 알고리즘 이런 건 아니더라도 전반적으로 테이블이라는 게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그리고 DB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정도. 사실 그게 중요한 거니까. 그래서 그 수준까지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드리고. 그리고 8장 이후부터는 개별적인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프레임워크 라이브러리도 조금 더 이제 개발 사이드에 많이 나오는 개발자들 입에서 많이 나오는 용어들. 이 협업 소수관리 디자인 이쪽 부분도 제가 이제 경험했었을 때 개발자들의 입에서 나오는 빈도수가 좀 높은 단어들만 좀 정리를 해놓은 거고. 그리고 디자인 쪽 사이드는 실제 개발자랑 디자이너랑 같이 일을 했었을 때 충돌이 나는 부분들을 제가 바라봤었던 아 이거 이거는 좀 좀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다. 이런 내용들을 좀 적어놨고. 뒤에는 좀 정리 부분입니다. 그게 이제 제가 책을 썼었던 내용들이네요. 이게 진짜 맵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되게 참 IT에 대한 지식을 전화하겠다라고 했을 때 좀 두루두루 이렇게 전달을 하고 있는 책인 거잖아요. 맞아요. 이런 내용으로 추격하기까지도 엄청 많이 고민하셨을 것 같아요. 도대체 비전공자들이 뭘 알면 개발자와 대화가 통할 것인가. 거기에 이제 관점을 가지고 딱 정리를 해내신 거잖아요. 아마 중간에 시행착오가 되게 많았을 것 같아요. 이거는 이만큼 더 돌아갔더니 너무 어려워하고 진짜 말씀하신 대로 이거는 조금 덜 가르쳤더니 뭘 얘기한 건지도 못 알아듣고. 그런 과정들을 좀 정리하는데 한 3년 정도 강의하셨으니까. 그 내용이 정말 정리가 되고 되고 해서 이 책으로 나왔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이런 비전공자들이라고 하면 되게 범위가 되게 크잖아요. 그런데 그럼 어떤 분들이 이 책을 읽으면 가장 좋을까? 어떤 타겟층을 생각하시고 쓰셨다고 볼 수 있을까요? 일단 둘로 갈리는데요. 하나는 실제 회사에서 개발자랑 같이 협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 이게 한 그룹이고요. 다른 한 그룹은 개발을 공부하려고 하는데 내가 공부하는 게 도대체 뭔지 모르겠다. 칼필이 묻혀요. 분명 파이썬이든 자바든 뭔가 배웠는데. 그래서 헬로월드를 치고 포문이나 이프문을 배우고 있는데 이게 어디다 쓰는 거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이게 양축으로 갈리고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좀 많이 드러나긴 해요. 제가 이 책 안에서도 좀 많이 드러나고 커뮤니케이션이라거나 이런 데 좀 포커싱을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두 번째는 사실은 제가 옛날에 처음에를 생각해 보면 사실 제 첫 시작은 자바는 아니고 옛날에 비주얼 베이징인가? 초등학교 때. 맞아요. 컴퓨터실에서 배우는 파란 화면을. 그때 컴퓨터 학원을 다녔었어요. 그때 당시에. 검은 화면에 초록 글자. 네. 맞아요. 그래서 정보처리 기능상과 어떤 자격증이 있었는데 그거를 초등학교 때 배워서 따 썼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그때 생각해 보면 분명 되게 열심히 배우고 있고 뭔가를 많이 하고 있고 뭔가 치고 있는데. 이렇게 뭐가 뜨는데 이거 어디다 쓰는 거지? 배우면서도. 뭔지 모르겠어요. 배우면서도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런 것들 이제 저희 어머니가 이제 제 교육에 관심이 많으셔서 어머니랑 막 얘기를 하다 보면 어머니는 전혀 모르시셔가지고. 그래서 어머니도 이 학원 선생님한테 전적으로 믿고 맡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돌이켜 생각해 보면. 맞아요. 지금 저는 IT 공부를 했잖아요. 한 다음에 생각해 보면 그때 컴퓨터 학원에서 공부했었던 게 딱히 딱히 인생사한테 이렇게 큰 도움을 받지는 못한 것 같다. 학원분들에게 도움이 됐다. 그죠. 그 학원 선생님이 저녁 잘 드시는데 도움이 된 것 같다. 이 정도. 지금 2021년인 오늘 저는 똑같은 행동을 했더라고요. 사실 아이가 제가 컴퓨터나 이런 게임 같은 걸 접하게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타자도 칠 줄 모르고 마우스 제도 잘 못하는 애를 코딩 학원에 보낸 거예요. 어머니 근데 아이가 타자를 잘 못 쳐서 연습을 해서 오셔야 그래도 왜 요즘에 장난감같이 코딩하고 이런 것도 많잖아요. 스크래치라고 하나요? 그런 것들을 하기 때문에 좀 쉽게 쉽게 하겠지 했는데 그래도 최소한을 타자는 치고 해야 되는데 그것도 안 된 상태에서 어머어머 IT가 중요하대. 어머어머 이러면서 그냥 보낸 거예요. 정말 아무것도 모르니까. 근데 정말 그 베이직을 엄마가 보냈던 그 엄마와 나는 별로 다를 게 없는 것 같다. 그래서 이런 책을 진짜 부모님이 또 더 읽어야겠구나라는 생각도 했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쉽지 않지만 그래도 나름의 이 로드맵을 같이 이야기할 정도 정도는 좀 같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지금 파이썬이나 뭘 배우고 있는데 이 다음에 이걸 배워서 그렇다면 뭘 할 수 있고 이걸 통해서 좀 더 시장에서 쓰이는 기술들 여기까지 나아갈 수 있는 로드맵이 이렇게 있고 혹시 중간에 이 로드맵이 아니라 다른 방향으로 틀더라도 지금 배운 게 이런 식으로 응용이 될 거야라는 정도의 생각까지만 가질 수 있으면 그 정도는 이제 네트워크, 클라이언트, 서버 이 정도 알고 데이터베이스 이 정도 알면은 각 분야들이 정립이 되니까 그래서 이쪽 분야와 저쪽 분야가 있는데 이걸 배우면 여기까지 갈 수 있어. 이런 내용들을 이제 아이랑 같이 얘기를 해주면 아이 입장에서는 이걸 도대체 어디까지 해야 되는 거지? 가라는 게 이거 하고 이거 하면 이걸 할 수 있어라는 게 해소가 된다면 그러면 이제 그런 느낌이 안 들겠죠? 그래서 진짜 이 책의 맵인 게 내가 어디 있는지 모르는데 그냥 하는 거예요. 하라니까 하고 뭐 유망하다니까 하고 이렇게 해서는 사실 답이 안 나온 것 같고 저는 근데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왜 베이직처럼 정말 컴퓨터의 언어로 얘기를 해야 되는 프로그래밍 기법에서 지금은 거의 우리가 대화하듯이 하는 쪽으로 이제 프로그래밍 언어가 발달을 하고 있다. 근데 그러면 앞으로의 세상에는 아이들이 컴퓨터야 나 이런 앱을 만들고 싶어. 이렇게 이렇게 해보렴. 이러면 만들어준 세상이 오기 때문에 그런 언어들을 굳이 이렇게 섬세하게 배울 필요가 없다는 얘기가 요즘 많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요. 제가 사실 제가 자동차 면허를 1년 전에 땄어요. 1년 전에 땄거든요. 저는 무슨 생각이었냐면 앞으로 자유주행 자동차가 나오니까 나올 거니까 내가 운전을 해야 돼? 나는 운전하기 싫은데? 라고 생각해서 버티고 버티다가 아버지께서 편찮으셨었는데 그때 아버지 편찮으시니까 혹시 내가 아버지를 도와드릴 수도 있겠다 싶어서 딴 게 면허였어요. 미래를 알면 너무 좋겠지만 미래를 알면 너무 좋겠죠. 근데 아마 미래를 아는 사람들은 주식 투자를 하겠죠. 미래는 사실 잘 몰라요. 그리고 그 중간에 자연어로 코딩이 되는 세상 물론 올 거예요. 어느 순간 올 겁니다. 근데 그 전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그리고 그 전에 나의 나이는 어떻게 될 것인지 내가 일을 할 수 있는 시간 안에 그게 올 것이냐 우리 아이가 커서 일을 하는 시간 안에 그게 올 것이냐 이건 사실 아무도 모르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시대의 과도기적인 과정에서는 도대체 무슨 지식이 필요할까 어떤 사람들이 필요할까 이것도 아무도 모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시기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모두 알고 있고 그리고 그 시기가 도달하면 우리의 삶이 굉장히 크게 변할 거라는 것도 알고 있죠. 그럼 그 시기 이전에 한 거의 한 5년 정도 아마 그 안에 있는 뭐 1년에서 5년 정도 중간에 있는 그 과도기 과정 속에는 과연 어떤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고 각각 많은 직업군이 될 것이냐. 필요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지금 누구를 데려가고 있냐면 인공지능 전문가들 막 데려가고 있고 데이터 관련 전문가들 데려가고 있잖아요. 아마 한 10년 전에는 과연 그런 사람들이 필요할까라는 거에 대해서 아무도 몰랐을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10년도 사실은 모르는 일들이에요.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시대가 딱 어쩔 수 없는 세대가 된 것 같긴 해요. 긴 세대. 네. 긴 세대 중간에. 그래서 뭔가 변화가 너무 어마어마하게 변화하고 있는 시대. 그래서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뭐 ADC, PDC, 그게 벌써 20년 전. 20년 전에 그 사건, 사고들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그 전에는 심지어 PC에 퍼스널 컴퓨터라는 게 없었어요. 그리고 아이폰, 스마트폰이라는 게 없던 시기. 아이폰이 2007년도, 2008년도에 나왔으니까. 그 전에는 이제 아이폰이 없었던, 스마트폰이 없었던 시기를 우리는 살아왔던 거죠. 삐삐로 살았죠. 너무 나이 들어 보이나. 아니, 아니. 재밌어요. 그래서 아마 나이가 어느 정도 30대, 40대, 50대면 다 아실 거예요. 대한민국이 어떻게 변했는지. 그렇죠. 우리 밑에 있는 아이들이 자라날 세대, 그리고 사실 우리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세대도 똑같습니다. 계속 너무 순식간에 어마어마한 것들이 변할 거예요. 그럼 지금 필요한 지식들은 과연 무엇이냐. 앞으로는 이게 될 거니까 가만히 손 놓고 있을 수 있을까, 과연. 제 생각에는 이 시대, 이 변화의 시대에서 기회를 잡아가는 아이들은 어떤 아이대로 될 것이냐를 보면 넓게 알고 있는 아이들이 될 거예요. 단연. 하나만 아는 아이들은 이 변화하는 시대에서 뭔가를 캐치해 나갈 수 없을 겁니다. 그건 아이들뿐만 아니라 모든 게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한 분야만 알고 계시는 분은 그 분야가 망하면 그러면 그 분야에 있는 사람들은 뭐하라 하냐가 될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일들이 시대에 벌어졌었죠. 옛날에 MP3 있었을 때, 워크맨 있었을 때, CD플레이어 있었을 때, CD플레이어 만드는 전문가분들이 계셨을 거예요. 워크맨을 만드는 전문가분들이 계셨을 거예요. 그분들 지금 뭐하고 있을까요? 아마 워크맨을 만드진 않으실 거예요. 다른 걸 만드시겠죠. 다른 거 하고 계실 거예요. 계속 바꿔나가야 됩니다. 그게 우리가 살아갈 세상이고, 그 세상에서 넓게 바라보는 도메인적인 지식이 없다면 바꾸지 못할 거예요. 왜냐하면 바꾼다는 건 용기가 필요한 건데, 용기는 지식에서 나오거든요. 알아야 바꿀 수 있어요. 때문에 모르면 움직이지 못합니다. 두려워하겠죠. 때문에 알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되게 중요한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좀 알고 그래서 또 앞으로 주도해 나갈 기술이 무엇일까. 이런 고민들이 필요하잖아요. 우리 자녀들을 또 어떻게 나중에 키워갈지, 또 나중에 어떤 일을 하게 될지 모르니까. 부모가 이왕이면 그렇게 가이드해 줄 수 있으면 베스트. 가장 좋겠죠. 좋죠. 그러니까 그런 걸 좀 알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2부에 그런 얘기를 좀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앞으로는 어떤 기술들이 선망받을 것 같다라는 그런 감을 계속 갖고 계실 것 같고, 그러면 우리 아이들은 어떤 식으로 교육을 하는 게 좋을까? 이런 것도 되게 많이 궁금해하실 거거든요. 그리고 또 저는 궁금한 게 이런 언어를 알게 되신 이후의 삶은 어떻게 달라지셨는지도 궁금하고. 그렇죠. 그리고 또 아무튼 궁금한 게 엄청 많습니다. 비포에프터. 과연 나의 기획자로서의 사회생활을 어떻게 바뀌었는가. 내가 언어를 알았을 때와 안 후에 그런 얘기들도 좀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2부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